대구 음식은 맵고 화끈하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좋아하는데 디저트 부분은 대구가 유명하다 하는 디저트가 많이 없습니다.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은 크진 않지만 테이크아웃 매장이기에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합니다. 컨설팅을 해드렸을 때 그런 거에 약간 도움을 받으면 또 힘을 내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여쭤볼 수 있잖아요. 디저트에 대한 전신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